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고향 명지병원으로 이송되어 격리 치료하던 중 사망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장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장례에 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11일 오전 2시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안치됐으며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될 예정입니다. 한편 접촉자인 부인은 분당재생병원에서 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성남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유족들은 자가격리가 끝나는 오는 19일 이후에 해당 사망자의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김현수였습니다.